마아 까짜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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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적 욕망의 집착의 얼매임을 극복한 자는 있습니까? 견해의 집착의 노예가 됨과 견해의 집착의 묶임과 견해의 집착의 빠짐과 견해의 집착의 사로잡힘과 견해의 집착의 얼매임을 극복한 사람은 있습니까? 바라문이요. 이 세상에 감각적 욕망의 집착의 노예가 됨과 감각적 욕망의 집착의 묶임과 감각적 욕망의 집착의 빠짐과 감각적 욕망의 집착의 사로잡힘과 감각적 욕망의 집착의 얼매임을 극복한 자가 있습니다. 견해의 집착의 노예가 됨과 견해의 집착의 묶임과 견해의 집착의 빠짐과 견해의 집착의 사로잡힘과 견해의 집착의 얼매임을 극복한 사람 또한 많습니다. 견해의 집착의 묶임과 견해의 집착의 묶임과 견해의 집착의 묶임과 견해의 집착의 묶임과 견해의 집착의 물건을 극복한 사람은 있습니까? 견해의 집착에 묶임, 견해의 집착에 빠짐, 견해의 집착에 설어접힘, 견해의 집착에 얽혀 매임을 극복한 사람은 누구 누구입니까? 바라문이요. 동쪽 지역에 사와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바라문이요. 그분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노예가 된 점,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묶임,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빠짐,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사로잡힘,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얼매임을 극복하셨으며, 또 견해의 집착에 노예가 된 견해의 집착에 묶임, 견해의 집착에 빠짐, 견해의 집착에 사로잡힘, 견해의 집착에 얼매임을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모든 견해의 집착과 감각적 욕망의 얼매임을 모두 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바라문, 아라마 단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내야 하게 윗옷을 입고 땅의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을 하고 세 번 감흥어를 읊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 각자께 규이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 각자께 규이합니다. 그분 세존 정등 각자께 규이합니다. 참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노예가 됨,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묶임,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빠짐,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사로잡힘,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얼매임을 극복하셨고, 견해의 집착에 노예가 됨, 견해의 집착에 묶임, 견해의 집착에 빠짐, 견해의 집착에 사로잡힘, 견해의 집착에 얼매임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분 제자들도 그리 극복되셨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까짜야나 준자시어. 경이롭습니다. 까짜야나 준자시어.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어져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까짜야나 준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궤에 귀합고 법과 비고 승가에 귀합니다. 까짜야나 준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 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